안녕하세요 고독한자의 먹방 고독한자입니다 오늘은 하와이안 연어 포켓 먹방 ASMR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것보다, 양이 더 좋아요 제가 솔직히 한입을 이렇게 한입에 한입을 치워먹을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사실을, 이 먹방 방에 한입에서 한입을 치워먹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찰떡이도 최고ю 저는 흉하게 입을 치우고, 매운이 더 들어가 있어요 저기요, 저희들이 아이스크림을 치우고, 여행을 치우고 있어요 저는 고춧가루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춧가루는 너무 맛있었어요 고춧가루는 고춧가루가 너무 맛있었어요 고춧가루는 고춧가루가 너무 맛있었어요 나 이제 치킨을 먹었어요 아마도 맛있네요 나은 치킨을 먹어야죠 치킨을 먹으면 진짜 맛있었어요 치킨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치킨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는 학기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